27만 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은, 는 동사는 천연물 유래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이너뷰티 전문기업임 이너뷰티 시장을 피부건강, 뷰티, 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을 포함한 시장으로 자체 규정하고의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피부건강, 뷰티, 다이어트, 건강지향적인 슈퍼푸드 식품군, 기능성 식품의 4가지 제품군으로 홈쇼핑, 온슬래시 오프라인, TM,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등의 BEC 및 오프라인의 BEP 경로를 통해 판매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천연물 유래 이너뷰티, 피부건강 및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피부건강, 뷰티, 제품군, 다이어트 제품군, 건강지향적인 슈퍼푸드 식품군, 기능성 식품군을 주요 품목으로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통신위탁 판매업을 연위하는 주, 뉴트리오트와 광고대행업을 연위하는 주, 비커밍, 중국, 미국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경쟁심화로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 이너뷰티 제품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유산균 제품 판매도 부진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파생상품평가 이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건강기능식품 섭취 보편화에도 소비심리 부진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심화로 이너뷰티 제품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뉴트리의 시가총액은 77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뉴트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8위입니다. 뉴트리의 상장 주식수는 920만 200스문의 주입니다. 뉴트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트리의 퍼은 16.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5.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8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8배, 10,8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9번지억원, 211억원, 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4번지억원, 199억원, 48억원입니다. 뉴트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번지 48%이고 유보율은 2101.5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53이며 전일 대비해서 5.7이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5입니다.